안녕하세요 권기석 차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집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농구 풍동에 있는 삼성캐슬 11차 현장입니다 아치창이 있는 스리룸 세대로 특가로 두세대가 나왔는데요 실내평수는 약 37평 정도 되고 기본 제공옵션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삼성캐슬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측에 보면 냉장고가 이렇게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구요 식기세척기는 아직 설치 전인데 지금 기계는 들어와 있습니다 다용도실이구요 그리고 특가 분양가는 참 궁금해 하실텐데요 현장 요청사항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유선상 문의 주시면 바로 답해드리겠습니다 복도에 팬트리가 있는 구주구요 꽤 공간이 널찍하죠 첫번째 방이고 천장에 빌트인 에어컨이 들어가 있구요 이렇게 붓박이장이 한통 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이제 두번째 방이 안방입니다 천장에 역시 에어컨 들어가 있고 드레스룸과 욕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드레스룸을 보면 기억자로 시스템장이 있고 오른쪽에 붓박이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장대도 들어가 있구요 안방 욕실을 보면 샤워 공간도 널찍하고 샤워 칸막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도 따로 달려 있어요 여기는 메인 욕실인데요 메인 욕실은 비대가 설치되어 있구요 욕초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곳은 마지막 세번째 방이고 역시 시스템 에어컨 온도 컨트롤러가 따로 들어가 있고 여기는 시스템장이 기억자로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방마다 이렇게 수납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타입은 벽면이 고급스럽게 웨인스코팅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이렇게 거실 두면에 아치창과 통창이 시공되어 있어서 좀 큰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세대입니다 일단 특가세대는 단지 내에서 최저가이구요 단 두세대만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삼성캐슬에 관심이 있었다거나 하셨던 분들은 얼른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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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